자막에서 온 면을 별반으로 잘라줍니다. 치우고...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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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고 면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...너 언니 오늘 봐봐 한 번 얼마나 있는지 면이? 어 그렇지 면만 잘라 면만 이렇게 면을 별반으로 잘라서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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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문제 이게 호래기잖아? 꼴뚜기? 꼴뚜기? 꼴뚜기랑 꼴뚜기 제일 쎄다 이거 먹어줘야겠다 아래야 너 이거 먹을게? 어 이거 먹자 아니면 웬일이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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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출한다 아 아 아 아까 언니가 막 영을 찍다보니까 아 아 저기요 저 앞에 있는 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화에 찍어먹을 드림장은 영상이 너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찍어먹는게 너무 좋아요 영상도 찍어먹는게 너무 좋아요 영상도 찍어먹는게 너무 좋아요 이 영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진 다시 찍어야 되죠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